영어로 뭘까 저게 단피가 별로라 그러던데요 단피가 별로라 그래가지고 아우 동네 애들 많네 아이씨 코야 기침할거같아 아 아 아 동료들이 싸워서 난리에요? 동료 상성을 잘 맞춰봐요 아니면 설득으로 살살 꼬셔서 데리고 있을 수가 있어 가끔가다 아 네네 네네 밥사겠습니다 고용주를 찾은 용병모들 때문에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백..백하비안 전사들이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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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늘 방종 2시에서 3시 예정입니다 오오오오 오오오 밥은 여기서 이거 먹으면 되죠 오오오 오오오 쿱 사실 여기 땅이 진짜 개 꿀 땅이거든요 툴다리 연장 오오오오오 어 오오오오 나 빼고 먹는 줄 알았잖아 오오오오 기능 아 이제 좀 그럼 쿠아를 그 엘릭서를 먹어서 그런가 애가 좀 젊어진 것 같지 않아요? 젊어지고 좀 여유있어졌어 피률로 피률로 수위병 좀 더 넣어줍시다 숙련된 추노 야 우리 기병 진짜 헐게 많구나 미쳤네 미쳤어 26,000원인거 인정 다 기병이야 이거 히어로 몇명이나 볼까? 히어로 꽤 많이 모였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아무도 없었다고 하네 히어로 4명밖에 없네 베카비아 기병 둘 밖에 없어? 아 석정 훈련시키고 갈까요? 아 석정 훈련시키고 갈까요? 아 야 이게 마이너스 이게 미친 말이 되니 야 이게 마이너스가 말이 되나? 아 근데 툴다르 요새 되게 요지다 지금 접경지역에 4개 4개의 도시가 있는거 아니에요 여기 이 게임에 있는 모든 도시가 여기 다 있네 낑겼네 하이패스 가면서 도둑놈들 보이면 도둑놈들 잡아가지고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그렇지 이런 애들 52명 이런 애들이에요 어 제가 원했던 친구죠 빨리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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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 어딜지 어딜지 그렇지 들어가기 전에 잡았다 툴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잡았다 일로와 식량 샀어요 식량은 성에서 사는거 어 부대 4기 30에 어 250짜리 그게 있거든요 밥이 있거든요 밥이 있어요 밥 샀어요 잘자요 12시 남았는데 추천하지가 않으신 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700 한 800정명 정도 보고 계신데 추천수 100개입니다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이쪽 부탁 좀 드릴게요 왜 이렇게 안죽어 이거 왜 안죽어 뭐야 이럴거면 칼 썼지 왜 안죽냐고 아 다 방송키고 자나보라고 그래서 줄여서 고 자 어 그거 맞는거 같습니다 붉은 도끼랑 개친해졌다 와우 와우 병력 미쳤어요 이거 하이패스에다가 병력 꽉 채워넣을 수 있겠네 콜바 들어가는거 콜바 들어가는거 딱 멱살 잡아가지고 일로와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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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바로 영주 킬러요 괜찮아요 양쪽 다 해도 뭐 이거 다음팟이 다음팟이 글자 안올라오면은 아프리카보면되고 아프리카가 글자 안올라오면은 다음팟보면되고 그러니까 뭐 별로 양쪽 다 보는거 약간 가자미 같고 사시같으면서 약간 좋네요 그러면 우리 승마술 올리자 이따가 쿠알 먹어가지고 승마술이나 올리자 이따가 얘 영주다 느낌왔어 얘 영주야 애들샷 네 다음 견습기사 화살이 머리에 딱 박힐 때 느낌이 너무 좋아 아 역시 부대는 다문화 부대가 짱입니다 얘네 무슨 30명씩 나와 아이고 어딜 도망가 어 하아 시랄 하아 왓 더 벅 도전! 와 지금 리젠 되는거 봐라 좀 아기병이네 이거 야 조저 저급병종이다 야 조저 저급병종이다 고기 좋았다 아 아 아 너무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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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그게... 그 옛날에 그만 와도 재밌었는데 기억나요? 강아지들끼리 곰이랑 싸우고 그러는 거 있었잖아. 바로 먹... 아 왜 풀어줘? 아 이 멍청이 아이씨 진짜 클릭 실수야. 애들 좀 갖다 파해줘. 야 레이븐스턴 미쳤네. 우리랑 전쟁을... 전 살레온 좀 갖다 오겠습니다. 야 레이븐스턴 미쳤네. 멸망하고 싶어 하네. 멸망전인데요. 레이븐스턴 이번에. 아 그래. 명견 실버 맞아. 맞아 맞아 그거야. 이거 진짜 잘 만들었었는데 곰이랑 막 맨날 싸우고. 하... 하... 하이패스 요새 마지막으로... 중립영웅 안개산? 아 울프보드 또 나왔어? 얜 뭐 놔주면 나오고 놔주면 나오고 미쳤네. 어 신갈 우리 먹고 있나보다. 굿! 신갈 먹으려고 아예 들어왔구만. 히키찐따. 히키찐따 보다는 다른 거 할까? 히키찐따 히키찐따P 히키찐따 히ansing medicinal 참따 히히 ... 으 으 명견실버 챔피언 아니신가 왜 안들어가 신갈이거 닭이나 빨아야되겠다 신갈 먹으면은 드샤르가 끝은 아니죠 드샤르가 톨바도 있고 톨바도 있고 날타르도 있고 이슈코반도 있고 많으니까 약간 아랍인가봐 오우 호우 닥쳐 40자리만 골라 골라 받자 아 좋아 30자리도 받고 아 포로 수용능력 늘린거는 신의 한수였네요 좋네요 어우 50자리도 있어요 한번 팔때마다 한 6만원씩 막 아 6만원이래 한 2만원씩 받겠는데 30 30 20 30 되어실 잘 싸웠어 너무 잡군데라고? 강하면 장땡이야 우린 힘으로 말하지 오 이교도 마그누스 드디어 만들었다 오 이교도 마그누스 한 번도 못 봤어 내가 만든 거 한 번도 없었는데 만든 적 마그누스가 그 괴물처럼 생긴 애잖아요 어딨냐 근데 이교도 마그누스 아 여깄다 아 아니네 이교도 소환 마그누스가 따로 있네 포위만 하고 안 먹어 이 멍청이들은 이거 어! 아 이거 먹고 싶다 낀 거 아닐까 낀 거 아닐까? 절대저기 ignoran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